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의 병원 신경과 임상교수 이지영입니다. 오늘 저는 파킨슨병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에서 주로 호발하고 있는 뇌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운동 기능 쪽이 먼저 이상이 오기 때문에 뇌에 생기는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을 처음 발견했던 영국의 의사분의 이름이 제임스 파킨슨이었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은 아닌데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오인될 수도 있는 그런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병들이어서 같은 병이 아닙니다. 몸이 약간 둔해지고 스스로는 뭔가 떨림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육 피로감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수면 사이클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지 기능도 예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파킨슨병에 대한 검증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치매라는 것은 질병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뇌에 생긴 병으로 인한 결과를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파킨슨병에서도 치매 증상이 올 수 있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렇게 생기는 혈관성 질환에서도 또 알차이머병 같은 다른 뇌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에서도 치매가 올 수 있고요. 뇌염이나 뇌를 다치거나 손상이 있었을 때 그 후유증으로 또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증상을 얘기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고요. 알차이머병은 주로는 뇌 축두엽과 해마의 위축이 생기면서 치매가 생겨서 점점 진행하는 그런 병이고요. 파킨슨병은 치매 증상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상운동 증상이 먼저 생기고 몸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그러면서 점차 진행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치매나 알차이머병이나 파킨슨병 이거는 세계가 완전히 구절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킨슨병의 어떤 증상, 신경학적 증상은 강직이라든지 안정시 떨림, 몸의 서동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검진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게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뇌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MRI라고 불리는 자기부문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MRI를 촬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는 CT를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MRI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래도 파킨슨병이 맞는지 사실은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서동증, 몸이 느려지고 둔하다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둔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진찰을 받더라도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하는 방법은 펫 CT를 이용해서 뇌에 도파민 신경계 쪽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파민 신경계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진찰 소견에서 파킨슨병에 합당한 증상이 있으면 임상적으로는 거의 확실한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보통 한쪽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 팔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되면 왼쪽 팔도 증상이 나오는 거고 팔다리 다 몸에 강직이 생기다가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몸을 움직일 때 쉽게 넘어지는 거죠. 그런 증상이 나오면 벌써 병이 3기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5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5기 정도면 아예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이 되죠. 아직도 4기 정도까지 진행이 돼서 그제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치료를 하는데도 그럼 계속 그렇게 병이 진행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병이 진행을 하더라도 약물을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 계속 심해지는 건 아니죠. 파킨슨병은 그냥 그 병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나쁜 병이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 그 다음에 내가 파킨슨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이 병이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파킨슨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이 병을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